열면의 친 이란 반군 후티가 현지시간 22일 아덴만 해역에서 미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군은 이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야희야 샤리 후티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군이 아덴만에서 미국의 화물선 오션제즈호를 겨누어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 해군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에서 오션제즈에 대한 공격이 성공했다는 테러리스트들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중부사령부는 오션제즈가 안전하게 항해하는 동안 지속해 통신을 유지했다고 반박했습니다.